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죠. 올해 일어난 사고만 해도 벌써 40건이 넘었는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업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BMW 차량 화재 사고는 과거 2015년도부터 지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업체 측의 자발절 리콜을 시작하고 이번 주에 들어서 정부의 운행 정지 결정이 통보되면서 연일 늑장 대처에 대한 도덕적 해의와 안전불가격증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주행 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안전 운행에 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결함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MW사와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BMW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죠. 10만 6천여 대 정도 대상 차량이 조사가 되어 있던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차주의 우편등기 발송 작업이 어제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벌써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까지는 차량 운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차량들이 안전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한 1만 5천여 대 정도가 지금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차들이 지금 대상이기 때문에 줄도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차량에 불이 붙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다가 또 차량 화재의 원인마저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원인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아직 그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 중인 진행형에 있는데요. 우선 BMW 코리아가 지난달에 국토교통부에 EGR이라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엔진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제작 결함 시정 계획 보고를 문서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업체로부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외에 엔진에도 결함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를 알리지 않아서 은폐 의혹과 함께 소비자 불안과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BMW가 EGR이나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시의를 한 거면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잖아요. 그럼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네, EGR 모델 이상으로 화재가 확인된 소비자에게 한해서만 그리고 정기적으로 차량을 관리받은 자 중에 100% 현금 보상하겠다고 했는데요. 결함 대상 차량을 이준의 긴급 안전 진단을 완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리콜 대상이 아닌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EGR만의 결함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과 해소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태적인 보상 기준안과 조치 방안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리콜은 쉽게 얘기하면 결함을 인정하고 무상 수리를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피해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 리콜을 실시하게 되면 차량 교환 및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라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 중심에서 해결책이 나와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명령서가 도착해서 받은 차주분들에게는 이 명령서를 받은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같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차량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차주를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게 집에 보관하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끌고 다니려고 산 건데 이렇게 운행을 못하게 되는 거는 차주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100% 환불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BMW 차량 피해자들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등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차량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또 납득할 수 있는 화재 원인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또 그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전에 관련해서 520D 차량에 대한 화재가 날 때까지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하고 또 120D 차량의 정지 상태에서도 에어컨 가동 시에 화재 발생의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요구했었고요. 또 업체와 정부 불신 문제로 인한 그 NTSB라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화재 원인 불명에 대한 차량 분석을 의뢰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또 해외 차량과의 다른 부품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520D 차량과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EGR 모듈과 상대 비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토부의 시험 계획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해달라는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발표되고 있고요. 정확한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재 원인 분석 시험도 좀 네,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답답한 심정일 것 같은데 차주들이 화가 난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BMW 측은 사실 마지못해 그 자발적 리콜을 시작한 인상을 주고 있는 형색인데요. 사실 BMW사는 해당 부품의 결함을 2년 전인 2016년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거나 기만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입 자동차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악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되고 있고요. BMW사는 결함을 인정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상황에 대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입 자동차를 선호한다는 게 안전하니까 그렇겠지. 수입 자동차는 안전하겠지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인식은 확실하게 깨진 것 같고요. 이렇게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데 이미 도입이 됐지만 아직은 약하다. 많이 강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서 BMW 사태를 겪어오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적, 악의적 불법 행위로 그 임명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발생한 손해범위 안에서 배상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 산업 영역에 위축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사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나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면 소비자 건강과 안전 등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소비자 단체 입장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경각심이 더더욱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수입 자동차들은 대체로 국산보다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인 만큼 AS 정비센터 등 안전관리 체계도 튼튼해야 하는데 사실 부실한 현실정이고요.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BNW 차량을 비롯해서 자동차 리콜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원인 규명 등 결함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정부와 기업에서는 사후약 처방이 아닌 소비자 알 권리나 안전권 등 소비자 8대 권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또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한 진실된 소비자 중심에서의 안전대책이 나와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또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